유기된 도치, 무슨 도치입니다. 엄청 좋아한다. 피클 먹었다. 조심히 먹어야지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김치야. 처형을 능가능. 고향. 당황 따뜻한 물 받아놓고 거기서 물자 놓치고 하면서 씻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또 시작하니까 내가 목을 안 시켜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도 그 시기하고 그리고 말리고 맛있는 거 줄게 말리고 먹방 한 번 가자 나 소화 다 됐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 문을 포함하고 . . . . . . 빨리 자. 빨리 자. 오! 컴온! 식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만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만해지면 또 게을러져서 응금도 잘 안 해요. 노! 접속이 종료되었습니다. 내가 탓 스타일인가요? 상판실만 좀 빼겠다는 건가? 진짜 상판실만 좀 빼고 그럼 이만 흐흐흐흐흐 귀엽다고 키운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. 내가 그만큼 주의 경력이 되느냐 우리 과정을 다 동물로 하고 있느냐 이 동물이 아파서 일단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를 충분히 문의로 하시고 권위로 하시는た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